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유휴 저활용 재산은 적극 발굴해 용도 폐지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재산 중 토지, 건물은 701조 원으로, 청관사나 도로화천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660조 원,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은 41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 재산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